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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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개요 와 이거 재밌겠다 카라멘 메이플콘 저 자갈치 저 이거 맥주에다 자주 먹어요 고구마깡 판다빵 이거 판다빵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? 난 모르겠는데 그럼 고구마깡 전설의 과자지 자가비 쌀로별 막 나 지금 고인물 과자만 막 고르고 있다 크림케이크 와 이거 어렵다 벌집피차 벌집피차지 저 지금 막 고인 고인물 과자들만 막 고르고 있어 알면 늙은거 콘치 롤리포얼리 롤리 롤리포얼리 오.. 오징오징 아아 이것도 맥주도둑이지 포스틱 아 치토스지 이런거 와 뽀또 정말 이 고인물 과자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저 조청류가 빠다코코넛 지금 저는 빅파이? 자몽맛이 왜 나오지? 어쨌든 빅파이 뿌셔뿌셔 뿌셔뿌셔 마가르트 와 마가르트 이거 나올줄 알았어 와 역시 저는 고인물이에요 크럼블 막 고인물 과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막 고인물 과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어우 자키자키다 이거 오랜만에 본다 양파링 양파링 초코파이지 꿀먹은 감자칩 꼬깔콘 와 이거 꼬깔콘 포테토칩 감자산백 포테토칩 포테토칩이지 썬칩 야아 오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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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하이 초코하이미 왜 없지? 사또바 하지만 저는 애플쿠키에요 전 이거 시리얼 저 이거 몰라요 둘다 조립봉 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고인물인지 와 이런거 알면 고인물이야 쿠크다스 아 꿀까백이지 아 양파깡이 있네 산도 몽쉘 둘다 아 베이킥 오뜨 아 왜 왔지 이거 모르면 진짜 고인물 아니다 오잉? 저 오잉은 맛있어요 참깨와플 구운감자 뽀뽀틴 안나오나? 자 컨트롤콘 이런거 알면 고인물 이거는 저 피엑스에서 먹어본거에요 피엑스에서 먹어본거 야치타임 야 인디아 암밥 오예 이런거 쫄병스낵 쫄병스낵 홈런볼 아 역시 홈런볼 나와야지 버터하플 칙촉 초코송이 포카치 미안 왕고래밥 일단 왠지 고래밥도 있을거 같아 하a 엄마 솜파이 콘트으 disconnected 와우 로투스 맛동산 맛동산 여깄네요 맛동산 근데 저는 로투스라 좋아요 아 이거 어렵다 눈에 띄네 버터링 저 눈에 띄네 새우깡 와 이거 프렌치 파이지 꽃게랑 콘치 꽃게랑 감자깡 칸초 스윙칩 카스타드 어렵다 저 이거 크랑셀 저 이거 px에서 먹어봤어요 수박통통은 뭐야 진앙고원의 청정수박 나 이거 몰라 둘 다 몰라요 에이스 막 나 지금 고인물 과자만 물어봤어 아니 쌀 건빵이 왜 나와 이거 딱 그거예요 군대 보급품이야 군대 보급품이야 겁봐 군대 보급품이야 겁봐 군대 보급품이 나오고 있어 야 뽀빠이 와 이제 64강이에요 어렵다 고인물 과자만 남겠는데요 아 이거 어렵다 근데 저 이거예요 초코아이 콘초 빅파이 빅파이 쿠크다스 약간 커피에 어울리는 과자들을 많이 먹고 있죠 커피 아니면 콜라 직족 이거 오징어침 찰떡쿠키 야 와 그냥 고려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고려밥이라도 올라가야죠 고려밥은 당연히 이거 고인물 아 와 이게 왜 64강에서만 나니 치토스 고구마깡 건빵 건빵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냐 야 야 여기서 어렵네요 이거 쫄병시대 저스윙츠 카스타드 카스타드 화이트타임 역시 근데 과자는 단짠이 최고인 것 같아요 홈런볼 피쿠쿠 피쿠쿠쿠 저긴 어떻게 나왔을까요 후렌치파이 꿀까베기 뿌셔뿌셔 콜라 과자가 이기나 맥주 과자가 이기나 커피 과자가 이기나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아는거 역시 아는거 네 실장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붙네요 네 안녕하세요 쪼리퐁 감자깡 자 과연 커피에 어울리는 과자가 많이 남을까요 콜라에 어울리는 과자가 많이 남을까요 맥주에 어울리는 과자가 많이 남을까요 야채타임 저런 저 야채타임 알면 진짜 고인 고인물이에요 새우깡 마가렛드 마가렛드 야이거 어렵다 난감하네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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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커피에 찍어먹기 좋아요 저 야채타이 이거 좀 어렵다 여러분이라면 먹으러겠어요 네 얘기하세요 치토스 부스러기가 많아요 웨아스는 오징어 오징어지 아 저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 그 그냥 컨텐츠 녹화하는 건데요 자 어렵다 어렵지만 카스타드 야 건빵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건빵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여러분 건빵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건빵이 여기까지 커피랑 샤워 어울릴 것 같은 과자들 커피랑 샤워 어울릴 것 같은 과자들 여기서 이렇게 붙네 이게 근데 먼저 넣은건 초코하임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단기 좋아요 당연히 홀런볼이지 이건 저는 이거 산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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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봉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했는데 제가 요즘 조립봉 먹으면 설사에요 제가 요즘 조립봉 먹으면 설사에요 칙촉 자갈치 자갈치지 자갈치지 와 눈에 띄네 고래밥 오예쓰 고래밥 재미로웠고 맛으로 먹는 오륜 고래밥 스윙칩이구요 자 8강전이 어렵다 난감하네 근데 저는 지금 참고로 지금 맛동산을 먹고 있거든요 맛동산 맛동산 1라운드에서 탈락했어요 지금 과자가 맛동산밖에 안 남아가지고 맛동산을 먹고 있는데요 맛동산 1라운드에서 탈락했는데 먹고 있어 맛동산 1라운드 호명불 저 이거 야지타임 고래밥 고래밥 화이트타임 와 이거 어렵다 골래 벌집비자 쿠크다스 오징어집 아 이게 왜 여기서 맛나 오징어집은 저 이거 그거 술 마실 때 많이 먹는 과자구요 저 술 마실 때 많이 먹는 과자하고 뭐 커피 봤을때 많이 먹는거죠 근데 저는 술보다 커피를 많이 마셔요 어렵다 자갈치 저 이거 마가르트 자 이제 8강전이에요 야 쿠쿠다스 자갈치야 아니 결승까지 올라온 과자들이 왜 여기서부터 벌집 피자 저거 벌집 피자야 그 아카시아 꿀맛도 있어요 화이타인 고래밥 고래밥 진짜 난감하다 아니 왜 야채타임은 여기서 만나 홈런볼아 홈런볼 홈런볼 야채타임 미안 헐 4강전에서 이렇게 붙어요 홈런볼 코쿠다스 고래밥 저 고래밥 자 여러분 이제 성격 비슷한 것들끼리 결승에서 만났어요 와 성격 비슷한 과자들 일단은 일단은 한 봉지 안에 그냥 한 움큼 주먹씩 그 집어먹을 수 있는 과자들이 결승에 올라왔고요 홈런볼은 저는 커피 아니면 우유랑 먹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 고래밥은 콜라 아니면 맥주랑 먹어요 와 단거에는 커피 짭짤한거에는 술이죠 자 하지만 저는 커피를 마시는 빈도가 많아요 그래서 홈런볼이에요 와 자 이번 과자 월드컵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혹시 그 술 이상형 월드컵 있나? 그거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